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난 지금. 아, 지금 패닉이었는데 진짜 다행이에요. 민혁이가 나 살려줬네. 아까 난 지난한 날 표정을 봤어, 처음엔. 뭐, 뭐, 내 표정이 어때? 이랬어? 잔뜩. 잔뜩 약간 사색이 되어 있다가 그나마 날려야겠다고 해서.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솔직히 제일 복잡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까봐. 난 그게 기분이 너무 싫어. 나는 그래서 민혁이가 제일 그래도 편하고 약간 이성으로 가는 것보다 놀러 갈 수 있다는 마음이 더 클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했지, 근데. 오히려 더 편해, 나는 그게 더 편한 것 같은데. 그게 안 오는 Border indeed. quindi Jesús 지금은 so much common together. 저기 너가 좋아하는거 아냐? 아니? 왜 너는 좋아하는거 아니야? 어떻게 말 있을지 모르겠다 오오오오오 sabbat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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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을 꿔서 어디가? 그릇살이 남았죠? 나만의 사랑이 되길 바래요 연기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오직 내게만 해 줄래요 나의 애인이 되주길 바래요 너도 돼있어 주길 바래요 고인이네 뭐이 나한테 애기 누구야? 시켜봐 시켜봐 시키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 시켜 시켜 뭔데 시키고 싶은 게? 말투 귀엽게 하는 거 잠시만요 목소리 톤을 아니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타킹이야?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네 알겠어요 왜요? 왜요? 왜 시키냐 따졌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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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가식적이었고 아유 왜요? 왜요? 카트 해보고 싶던데 어 카트 있어? 보고 가는 길에 어제 이동할 때 봤어 카트 경 카트장 그 경기장 그거 가자! 부를까? 응 지원 누나랑 학연 커플 아 아 불러야지 도착했음 기분 어때요? 기분 매우 좋은 나 지금 할리원 스타 같아 지금 느낌이 가방 완전 막 블링블링이다가 여보 여보 왔어 그 후드는 뭐야? 바꿨어? 우리 커플이야 어 우리 이거 원래 내 건데 바꿨어 저희 말 말이 아니고 카트 타러 왔어요 친구끼리 만났네요 그러고 보니? 응 이것도 신기하네 난 다 이걸 다 이게 너무 재밌어 아 아 추워야 어 나 모자 깔맞지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나 거울 좀 보여줘 어 여기 여기 어 이렇게 어 어 벗어줬어?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였어 얘는 센스 없게 그냥 그냥 주더라 그냥 그냥 줬어 민혁아 물 여기다 넣었니? 난 차는 게 맞아 어떤 거? 그 물 차에 있는 물 물? 아 안 꺼냈다 나 그거 갖고 와야돼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거의 심부름꾼으로 건너지는데 지금? 진짜 진짜 큰 누나랑 친동생겼네 진짜 근데 이게 제 느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좀 시무룩해 보였어요 약간 기분이 아파 보였다고 해야 되나? 민혁이가 저만의 느낌인가요? 그냥 아니 그냥 말이 없는 거 같고 원래 되게 장난 많이 치고 그러는데 좀 피곤해 보여가지고 핸들은 왼손 아홉손 오른손 셋이 방향으로 잡으시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영하시고 우리 셀프 서버야 여기도? 앉아있는 자리에 왼쪽 페달이 브레이크 오른쪽 페달이 엑셀 페달입니다 이거 맞아 이 방향? 끝이네 응 네 맞아요 그것만 주의 지원 누나는 데이트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약간 무거운 공기가 좀 있었거든요 약간 어색한 느낌? 근데 그런게 약간 싫지 않았어요 그런 느낌 뭔가 약간 좀 끌리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 촬영 가자 자 안녕 잘가 재밌었어요 민영아 나도 재밌었어 안녕 민영아 간다 아니 지원이래 민영아 우리 얘네랑 헤어야되는데 안녕 안녕 뵐게요 이따 봅시다 그냥 좀 신경 쓰이는게 제가 의식을 하진 않았는데 그분이 더 보였어요 제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 이런건 의식이 아닌데 민영이가 되게 좀 민영이가 되게 좀 모르겠어 민영이는 모르겠어 민영이는 모르겠어 민영이가 모르겠어 민영이가 연기라는건지 감정대로 가는건지 걔는 모르겠더라고 표정도만 알 수 있거든 묘해 얘가 뭔가 귀엽고 약간 그렇잖아 귀여우면서도 뭔가 있어 누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거 이거 마이크 꺼야되는데 맛있게 드세요 숙길로 가기로 했어 멀지 않을까 괜찮아 맞아 28킬로면 얼마나 걸리지 안돼 1시간 잠시 어머니 아니야 1시간 야 말도 안돼 좋은데 가야지 그래도 4시 40분 진짜 내가 말 좀 해보자 왜 내가 말했어 왜 내가 말한거야 내가 가고싶다고 잠깐만 5시 20분에 도착하면 아니야 금방 가 뭘 아니야 금방 가 금방 가 이거 이걸로 해본다 금방 간다니까 진짜 5시 20분에 좀 심한데 잘하니까 잘하니까 괜찮다니까 좀 심한데 5시 20분 아니야 잠시 잠 잠 잠 잠 푹 붙이 채워 진짜 잠자나 응 잘 아님 잘 쌍가랭 계속 끼고 잤 푹 자고 추워 추워 너 괜찮아? 쉬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아픔의 소리를 당신은 안 나요 숨이 멈춰버린 마음을 아픔의 소리를 쌀쌀해 춥겠다 어떡해 진짜 오랜만에 자연공개 마셔봤어요 항상 마시는데 어디서? 마포에서? 마포에서? 마포공원에서 고라니요? 진짜요? 어디있어? 여기 좀 쳐다보이잖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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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두 마리 어? 아니 두 마리 우와 처음 보았네? 거의 동물원소지 있는데? 타워? 네 야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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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규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따 가시죠 애 자신 있습니까? 이따 가시죠 애 출발한다 너무 좋다 진짜 좋다 그렇지 고고 수고하수 수고하수 근데 너 오늘 머리 굳기 잘했다 야 진짜 센스 있어 예측한거 아니야? 바다에 나온다는거 이거 찍어드릴게요 어 오 잘 찍었는데 어 느낌있어 오 이럴수가 아니 우리 왜 이렇게 고데기 한대요 잘 놀다가 가자 이럴수가 이럴수가 갈게요 널 보고 입이 열어버리면 꿀먹은 방어리가 뜬다면 열 중 아홉은 널 좋아하는 남자의 한 번ved 시작 내려주시면 이제 시작 이거 이거 어떻게 찾다른 매력으로 저는 솔직히 미션 하고싶은데 방금 봤어요 뭐요? 따라주시겠어요? 아 하고싶은 곳을 봤어요? 네 봤어요 네 그래요 눈 감고 계셔줘야 돼요 제가요? 우와 진짜 이쁘다 저 갈게요 눈 감아주셔야 돼요 눈 뜨면 안돼요 끝나고도 눈 뜨면 안돼요 진짜 그럼 어떻게 가요? 진짜 부끄러우니까 아름다운 노래 오요 눈 감아주셔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고싶은 말 한 20강 강력에 슬피해 줄래 네 얼굴 한 번 보기 쉽지 않아 네 한 번 타고 있습니다 한 번 타고 있습니다 할까요? 이게 뭐야 바다가 나올까? 안 나오겠지? 야 카메라 줘봐 내가 위에서 너 밑에서 찍어줄게 많이 내려가면 안 돼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앉아?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카메라 먹어도 되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윤혀가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야 niche 승윤 뭐야 이거 아 이게 너무 어려워 나 안에 윤혀가 이거였어 원래 네가 나한테 주는 건데 여기서 나 너무 웃길 것 같아서 내가 눈에 고생했어 생각도 못했지 아니 내가 많이 컸다! 많이 컸네! 많이 컸네, 라니언. 많이 쿠폰을 해드렸습니다. 한 장에서 찍을까, 일단? 그래! 어디서? 여기 서, 가운데. 여기 가운데 서?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셀카를 찍읍시다. 자. 더운 연기. 하나, 둘. 하나 더. 아, 못 나왔을 것 같아. 더운 연기? 자. 하나, 둘. 하나, 둘. 성공! 야! 이거 근데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션? 성공! 성공이에요? Casey! вос dzieci 다시 niin. lesbian Deixa Milliarden. 건강, 건강, 건강. 허만, 건강, 건강. 저거 여기 앉았어? 아하하하하 잘하지? 어? 어? 좋은데? 저 건들었어! 건들지 말라니까 내가 잡아놓은 건데 니가 옷에 입혀주는 것까지 뽀뽀하고? 아니, 입혀주고 이게 적극적이구나? 민혁이랑 할 때 적극적이었어? 아... 아... 아니... 자, 비우시고 쒸... 되게 적극적이면서! 아... 앉아있어, 그냥 빨리! 아... 보고 영상 보자 추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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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에 감정이 안 들어가서... 아... 너무 순식간했어! 아... 되게 선수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되게... 겉이랑... 속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다른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 정훈아! 아... 애교 좀... 무슨 애교야! 해봐봐! 뿌잉뿌잉 이런거? 아니... 아... 아... 그런거 있잖아! 사람... 애간장 누리는거 같은... 애간장? 뭐지 그게? 어쩔지 모르게 만들어봐! 아... 애원아 나 할말있어! 이런거? 아... 아... 이런거? 아니... 이게 뭐야? 너만의 미션이야? 뭐고야 이게? 나만의 미션이야! 아... 그냥... 너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것도 잘하나? 잘 못해라! 해봐! 한번 해봐! 내가 평가하실게! 자... 합니다! 시작! 애원아... 아... 어떻게 하냐? 목소리를... 귀엽게 하라고? 아니야! 너... 너... 너 하고싶은대로... 너 하고싶은대로! 뭐... 이렇게 해야돼? 이런거... 이런거 아니야? 아... 진짜 미치겠네... 은근히 지금 연습하는거 같은데? 연아... 어우... 언니 좋아하고... 아... 아... 짜증나! 왜 이렇게 이런걸! 나중에 방송 보고 너 혼자 만족할래요? 맞지? 나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팬들한테 이런거 하는독이 없어요! 진짜!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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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뭘 잘해 잘하기를! 왜? 야 애교가 없어 하나도 진짜... 왜? 둘인줄 몰라 애교를... 왜? 낯간지러워서... 낯간지러워서? 낯간지러워서? 아... 그래? 응... 아... 그쵸 완전 다르죠? 종훈이 성격이 워낙... 낯간지러운걸 잘 못한대요... 둘을 다 데이트를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데이트할때 좀 더 편하고 즐거웠던건... 민혁이였어요... 추우니까 좀 이따 가자... 너무 춥다... 저기까지만 올라가자... 까마귀 왜이렇게 커? 어 추워... 잠시만... 까마귀 죄송합니다... 까마귀... 있으면 저기 죄송합니다... 왜? 까마귀가... 시체를... 시체 주변에 까마귀가 많잖아요... 왜... 왜... 자동으로... 활동 언제까지 해? 활동? 응... 자... 야... 너... 추우면 안 춥지? 나는 안 춥지... 어? 나는 안 춥지... 괜찮지... 그 얘기 들었거든... 뭐? 민혁이가 중간선택 거 바꾸려고 했다고... 응... 그 말 듣고 쳐... 야... 나가서 장난하나... 야... 다시 얘기해... 왜? 다시 얘기... 뭐라고? 아니... 안돼... 해야 돼... 왜...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한 얘기야... 나 인터뷰하러 나간 사이에 그 얘기를 한 거잖아... 응... 나 없을 때 한 얘기잖아... 어쨌든... 응... 좀... 별로더라고... 그 얘기 들었을 때... 만약에 오늘... 민혁이랑 데이트가 됐다면... 응... 됐었더라면... 정말... 어색했을 것 같아... 아... 진짜 어색했을 것 같아? 아... 아... 야... 민혁이가 그런 말을 쓸 듯? 아... 아... 진짜...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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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저희 바이킹을 타고... 야, 먹이시고... 아... 진짜? 네... 생각보다 괜찮은거야... 우리랑 비슷해... 표도 막 먹고... 다들 지금 조한남 얼굴이 다 밝고 어제마다 다 맑아놨고 안개 없어? 안개? 아니 나 너무 추워가지고 안개 걸려 나갔어 진짜 추웠어 다행히 기분이 왜 나? 응? 나? 기분이... 안 졸렸어? 중간에 쉴 때? 나 엄청 졸렸어, 원래 잤어 응 둘만 잘가요? 너 원하면 날이 수리서만 깜짝놀란 네 맘을 알겠니? 낯내가 정말 첫 장에서 왔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들을래? 아 이제 버틸 순 없다고 에 아 아 네 근데 이거 누구 노래야? 너 전라벨 몰라? 아 기억의 숫자 노래 좋지 3. 이 노래가 얼마나 Hahn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형 뭐예요? 아직. 험... 떨릴 게 없어. 안 나올 것 같은데. 순서가 한 두세 번째면 나쁘지 않은 선곡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 곡이라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심장 뻘이 차요. 실패. 네. 나랑 겹칠 아예 있을까? 궁금해 죽겠네 진짜 핑클 선배님 노래 핑클 선배님 노래 핑클? 핑클? 핑클까지 났어? 왜 이렇게 멀리 가지지? 안 나올 것 같아 직원이 나갈 것 같아 직원이 나갈 것 같아 직원이 나갈 것 같아 나에게 기대고 싶어 언제나 미끄러 м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내 처음에 정했던 노래로 했어야 되나 봐요. 오늘은 내가 들어봤을 때, 내가 여자의 감정을 들어봤을 때 너무 많은 노래. 그냥 재밌다 하고 나오는 사람. 그렇지 않아 진지한 상황이야. 진짜 안돼. 이 길을 걸어갈 시간들이 어쩌면 힘들지 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이제는 사랑이 되어줘. 내 모든 건 너에게 기대고 싶어. 언제만 널 지켜지 않아도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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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매력 Vic't. 나 확인해 준 수 더. 너 살다. 나 쉐어. 나 죽는 줄 알았어. 민망해서 사실 아직 안나왔어. 28 sets. 난 진짜 한 명 한 명 나올 때가 오지면 안 돼요 오지면 안 돼요 속이 타면 한 명만 나올 때가 너무 찌릿찌릿하네 아니 사실 팝송 같은 거를 저는 원래 막 가요 그런 거를 되게 생각했는데 너무 가사가 귀여운 거예요 좀 이거를 같이 들으면서 막 놀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왔네 어떡해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아휴 가 그냥 가자 심장이 터지고 아빠 왜 이렇게 긴장되지 세 번 쪼고 빌려드릴게요 아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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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 눈속에 널처럼 다음날 했을 때였었죠 이 아름다운 사람을 난 안타깝게 해야죠 이렇게 내 눈속에 널처럼 만들었죠 이게 내 배경음악이었네요 이거 100%예요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종이 스타일을 몰라도 이 노래는 이거 여자 100% 알고 나와요 너의 눈속에 널처럼 사랑해요 사랑해요 지금 여기서 눈을 맞추고 싶어요 나의 눈속에 널처럼 사랑해요 나의 눈속에 널처럼 사랑해요 나의 눈속에 널처럼 사랑해요 나의 눈속에 널처럼 사랑해요 정혁철아 입맞히고 싶어요 나의 눈속에 널처럼 사랑해요 그 모든 말들이 좋아 내 마음속에 널처럼 내 마음 아주 쓸데였었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내 꿈속에 안겨와 나의 마음처럼 받는 것 같죠 내 아름다운 세상을 너의 눈빛이 그 모든 말들이 좋아 나의 눈속에 널처럼 사랑해요 나의 눈속에 널처럼 사랑해요 나의 눈속에 널처럼 사랑해요 근데 나다가는게 좋겠지? 우리 다 알잖아요 눈 열면 깨시죠?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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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대박 아 진짜 말도 안 돼 솔직히 신발 신기도 전에 나 주저앉았잖아요 나 싫어 살았다 오 마이 갓 대박이다 진짜 난 또 할 것 같아 난 또 할 것 같아 제가 안다운 사이트 걷으면 제가 안다운 사이트 걷으면 진짜 진지한 나라 대박 맞아 진짜 물어 봤거든요 내가 설마설마 했는데 반죽 붙자마자 물어 섰거든요 내가 물어 섰거든요 대박이다 진짜 지원이 맞지? 아니 예원이 치잖아 대박이다 진짜 내 말 아니 뭐 어떻게 된거지? 대박이다 내가 근데 왠지 케빈오빠에 원하는 거야? 나 이 노래는 누구인가요? 아 알겠다 케빈이니까 아 그래? 왜 어떻게 알아요? 외국에서 1, 2, 3, 4 아 케빈오빠 아니면 다른 사람이야? 민혁오빠랑 애노빠면 어떡해? 그러니까 케빈오빠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많이 데이트 해보고 많이 4번쇼고기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 네 왠지 4번이 별로면 1번이 안 나가면 후회할 거 같아 여보 저기 민혁오빠랑 milestone 그리고 홍보라 먼저 찢어여 이제 뺍다 오스토이에 노ią전 이 취대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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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희연 씨나 지연 씨 중에 한 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어떻게 이래요 이거 진짜 잘 되겠다 이 프로그램 진짜 잘 되겠다 와 이거 대박 나겠다 진짜 아 진짜 와 진짜 이거 대박 나겠어요 짱 디자이너 같아 봉현이 지금 현재 마음 그대로 바로 팔짱 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 너무해요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도망가도 돼요 도망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도 돼요 여기 3,2,1 3,2,1 하는 동안 저 결정할래요 3,2,1 하는 동안 저 결정할래요 네 오 미치겠다 오 미치겠다 아 아이에게 보험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는 사람 딸 바보란 말을 칭찬으로 듣는 사람 키우는 맛을 키워가는 사람 차곡차곡 행복을 저축해온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동부금융이 있습니다 동부금융 네트워크 한 분 한 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엔 2,400만 옥션웨어는 너무 많으니까 13,000원 임원으로 대신합니다 열려라 2013 옥션 에이오또일 새해 인사 드려볼까? 스타트 우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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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일하는 동안 저 결정할래요 네 우웨어 네 오 미치겠다 아 아 아 잠까ス 우리 조금만 더 이야기 하하 저희 조금만 더 이야기 하하 저희 조금만 더 이야기 하하 유니 하하하 아 이건 좀 asser 어떻게 해 어떻게 해 hmm 일리ety mic Jessica 하하하 아우 아 너무 많아 너네 너네 너 이제 들어와 너 이제 들어와 너 이제 들어와 그래 그래 아 이거 눈물나 아 이거 비참하다 아 이거 진짜 말도 안돼요 아 아 엔씨가 딱 붙들고 있는 거 보고 엔씨구나 네 진짜 너무 반가워가지고 행복했어요 진짜로 제가 맘에 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언제요? 언제 저희가 첫째 순간 선택은 엔씨입니다 네 차하겐씨 내가 선택 안 했다면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살짝 끼고 안돼요 안 돼요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안심하지 마라 영원히 내꺼다 아 진짜 짱이다 아 이거 진짜 비참하게 한다 유경아 너 왜 여기 있어? 왜 왜 여기 있어? 아 왜 진짜 짱인 거 같아요 진짜 인정 진짜 인정 진짜 인정 아 그래요? 집에 있어도 되죠? 야 일단 너 눈물 닦아 너 눈물 닦아 오빠 제가 짜파구리 아세요? 짜파구리 아세요? 짜파구리 그려 드릴게요 그래 그래 왜요? 왜요? 뭐 좋아해? 짜장면 같은 애랑 동물이랑 섞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그게? 짜파구리 짜파구리 아 진짜? 저 진짜 날 그려 너무 마른데 있지? 좋다 좋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짜파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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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학교에서는 아이스크림 집에서는 아이스크림 홈런 전국 초등학교가 선택한 진짜 스마트한 학습법 아이스크림 집에서도 아이스크림처럼 공부할 수 있다면 집에서 하는 아이스크림 홈런 보고 싶은 건 이어서도 대화하면서도 어느 곳에서도 마음껏 골라본다 이런 게 티빙만의 능력 세상의 모든 동영상 티빙 대한민국 1등! 아 좋겠다 너 너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우리 브라드는 딱 이 행님만 믿으면 돼 일자들이 안 앉아 너 앞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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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재밌다 하하 반대로니까 남자가 해줘야 되었네 남자가 해줘야되었네 징훼 다음 주에 여자친구 다음 주에 이정분에 했지 그때 진짜 눈이 들어 잘생겼어 알던지 못 보겠어요 내가 울 줄이야 진짜 솔직하게 말하냐 나는 네가 제일 편했어 자상한 면이 무슨 말인지 언마스크 하루종일 메이크업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답답하죠 걱정도 되고 주변에 피부 좋으신 분들 보면 슈에무라 클렌징 오일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작했죠 스케줄이 딱 끝나면 오늘도 수고했어 뭐 이런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슥슥 깨끗해질 거예요 슈에무라 언마스크 클렌징 오일 입사 전엔 제 손도 두 개였죠 지금은 잔무 때문에 손이 열 개라도 모자라요 업무보다 많은 잔무를 더블에이에 신고합니다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 더블에이에 신고하세요 여행 상품권을 그대 품에 노젠 노스트레스 더블에이 잠깐 지금 몇 시? C B H J 치킨 지금 도대체 몇 시? C B H J 치킨 치킨이 더 맛있는 시간 B H J 좋아 그럼 나 오늘부로 국민 안 해 텔레비처럼 박살나지 마라 애쓰지 말고 행복하게 도둑들 김윤섭 우생순 임순의 감독의 유쾌한 만남 남쪽으로 튀어 2월 7일 대개봉 울트라북 북이 좋아 파추대는 북이 좋아 앉아서는 북이 좋아 쳐보면 바로 탭 걸을 때는 탭이 좋아 가뿐하게 탭이 좋아 태블릿은 탭이 좋아 누르면 다시 붕 붙겠다 탭했다 탭했다 붙겠다 울트라북 인스파이어드 바이 인스파이어드 바이 인스파이어드 탭북한 아녀들 접으면 탭 누르면 붕 LG 탭 붕 저요? 잇몸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매일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누구일까요? 10% 한도치료와 특별한 금리 인하를 동시에 웹컴런 첫 거래고객 우대입니다! 금리 한도 동시 우대 처음엔 단박 대출 첫 번째니까 공공공 1 웹컴런 빛나는 아 아 아 아 아 1 2 3 빛나는 1 2 3 빛나는 이 노래가 궁금하면 소셜 커머스 오클락에서 딜하세요 상상도 못했던 지막힌 딜이 올라온다 CJ 오쇼핑 오클락 4 3 2 1 렐리컴 PC PC 최신 PC 하이마트 PC 최신 PC 작은 PC 얇은 PC 빠른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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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PC 하이마트 PC 예쁜 PC 쉬운 PC 가벼운 PC 편한 PC 다 모여서 뭐하는데 지금 하이마트에 산 최신형 PC들이 경쟁 중 하이마트로 가요 차진하면 다 했겠네 차의 심장은 엔진 잘 뛰고 있습니까 왜 이러지 오일도 채택하고 차도 잘 닦는데 엔진은 깨끗하니 자 불스원샵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 속부터 깨끗하게 내 차야 사랑해 불스원샵 불스원샵으로는 카센터에 불스원 제가 이 빵 읽어드릴게요 식빵만을 위한 맞춤밀가루 신안천일령 검은콩 재료를 읽어보면 이 빵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빵을 읽다 또래주로 I love the mountain I love the sun so bright I love the whole world It's such a brilliant place I love the outdoors So many things to see Boom-di-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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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the gold planet I love the dream I love the dream I love the dream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디스커버리 채널이 만든 아웃드워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아픈데 누구야 어떻게 알겠어 걱정했잖아 안 계실까봐 애들 좀 봐줘 자식만 믿고 살기엔 인생 너무 길다 스스로 준비하자 백세시대 간병보험 향기산 촉촉 더 촉촉할 순 없을까 네이처리퍼블릭 모이스트 스팀크림 하루종일 촉촉해요 You are the nature 네이처리퍼블릭 유포스 엠티 브레이크를 갚는다는 건 자동차에겐 일시정지 하이브리드에겐 충전 두 개의 심장으로 낙서가다 수나타 하이브리드 전세계가 기다려 나이아드에 귀한 액션의 급이 달라집니다 나이아드 굿데이 투다 2월 대기복 라츠 제 버거는요 철저히 고기만 위주 소스맛이 티면 안되죠 씹을 때도 고기가 먼저 소고기 맞겠지 신 등장 라츠 정말 달라 롯데리아 라츠 사뭇겠지 사뭇겠지 현우야 뉴욕에 있는 남자친구 궁금해요? 궁금하면 100원 00700은 국제전화가 100원 100원 커플폰 할래? 여보세요? 국제전화 안들려서 뭔 소린지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100원 00700은 100원인데 빵빵 터지니까 아까줄게 잘 들리게 공공치 공공 신혼침대? 앉아보고 누워봐도 뭘 고를지 진짜 모르겠죠? 과학에게 풀어봐 굿잠을 자야 실원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에이스침대 해복굿잠 시작하시지요? 피자 핸서 시작이 딱 아니었어? 아니 아니 그럼 피자 말고 피자 핸서 피자 핸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피자가 온다 한 손에 찹 한 입에 쏘 피자 했다 피자 핸서 안판도 언제라도 찾아오는 붓고 아픈 목의 통증엔 새로 나온 스트랩실 벌꿀 레몬 성분이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임상 결과로 확인된 스트랩실이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켜줍니다 목 아플 때 임상으로 확인된 빠른 효과 스트랩실 와이파이 채널 폭이 뚜베니까 LTE 워프는 프리미엄 와이파이로 빠릉 빠릉 LTE 워프 올래 헤어자 99%는 매달리고 1%는 이렇게 말한다 사주면 되겠어? 그가 돌아왔다 이것이 탄탄한 수분의 힘 마시는 이너빌 리액티브 콜라겐 국내 1등 보일러가 좋을까? 수출 1등 보일러가 좋을까? 국내 1등? 수출 1등? 뭘 그리 고민하시나요? 둘 다 1등 경동 나비엔인데 대한민국 1등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엔 특약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늘어난다 그래서 현대라이프 제로 불필요한 특약 없이 핵심 보장에 집중 제로에서 시작한다 현대라이프 제로 신혼침대? 앉아보고 누워봐도 뭘 고를지 진짜 모르겠죠? 꽉 이렇게 불어봐 굿잠을 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에이스 침대 해복 굿잠 여보 렌즈 샀어? 어 그 렌즈는 얼마 안 해? 바디가 비싼거지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머 이거 어떡해 나 그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인데 춥다 아 찬바람 불 때 하초코 밑대 눈 마저도 괜찮은데? 다른 여자랑은 안된다 겨울은 이렇게 보내는 거다 사랑한다면 밖으로 나와 빔폴 아웃도어 위험하게 왜 안 닦히지? 레인오케이 도와줘 4개의 관절 구조로 쌓이는 돈 싹싹 레인오케이 하이브리드 우와 잘 닦아 대한민국 1등 와이퍼 레인오케이 하이브리드 눈길 안 닿는 스프레이 체인 볼스와인 마카오에서 베를린 무기장사 공관 스파이 암설의 망명까지 우리가 어떻게 엮어야 말이든 하정호 한석규 류승범 전지향 초대형 액션 프로젝트 베를린 1월 31일 대개봉 플레이가이드와 투싼IX가 함께하는 손담비와의 드라이빙 데이트 지금 TVN 인테레스트미에서 당신만의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하라 단 한 명의 럭키가인은 바로 그곳으로 투싼IX를 타고 떠나게 될 것이다 옆 좌석엔 그녀 손담비와 함께 본 이벤트는 투싼IX와 함께합니다 웃음조차 이젠 안해들 널 오늘만은 비뚤어질래 눈치 보지 말고 와 give me feelin' 3 4 7 모두 잊고 깨리끼리 깨리로 춤을 춰 몸이 굳건 달아올라 fly 어떡해 너 터질 듯한 빛을 위해 너를 맡겨봐 oh wanna get down 미친 널 볼 때요 boom clap boom clap boom boom clap boom boom clap boom clap clap wanna get down 미친 널 볼 때요 미친 널 미친 널 부터야 미친 널